1.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나는 국제 이슈에 관심이 있다 나는 관장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나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다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즐겨보는 편이다 나는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의를 참지 못한다 나는 합당한 근거에 따라 판단을 하는 편이다 1번을 고른 당신은 외교관영 3번, 4번을 고른 당신은 정치인형 5번, 6번을 고른 당신은 논인형 7번, 8번을 선택한 당신은 법조인형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 정치와 외교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요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정치를 국제관계 나아가서 국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이런 거대의 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상하유석창 박사께서 건국 초기에 혼란한 나라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술과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정치학으로부터 시작된 대학입니다 그러한 취지에 맞게 많은 정치 지도자를 배출해 왔고 건국대학교 창학과 함께 한 학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가 되게 딱딱하다고 생각은 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엄청 자유롭고 정이 많고 내 꿈과 내 비전 그리고 내 이념, 내 신념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정치외교학과는 크게 4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비교 정치라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양한 나라들의 제도와 과정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동서양 정치 사상과 정치 사회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입니다 또 다른 트랙은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를 연구하는 국제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9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아시아에서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의 특징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모의국회라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부터 한국 정치사의 주요한 맥락들을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의국회는 제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연극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신입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제한은 없고요 재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졸업생분들 선배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대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동적 학생에서 벗어나서 능동적 시민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 특히 우리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광진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시민들과 참여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매우 선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실사구시적 탐구에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해서 그것이 다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의 국회나 또는 시민정치론 이런 수업의 연장선상에서도 참여를 하지만 국회랄지 여타 기관의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을 한다랄지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논문경시대회랄지 또는 외교구에서 주최하는 외교 세미나 같은 행사들에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구한 연구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을 해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정의과는 선후배 간의 유대가 매우 돈독합니다 8천년 가까운 동문들이 그동안 많은 학과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면 도서구입비를 제공을 하고 또 4학년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취업준비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는 멘토 멘티 데이를 별도로 열어서 가령 법조인이 희망인 학생들 그룹에서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또 변호사로 또는 판사로 현직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과 공직자가 되고 싶다 하면 공직에서 현재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직접 경험 등을 생생하게 후배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 계기를 갖기도 하고 또 연말 송년회 같은 경우 단체로 모였을 때도 그런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늘 선배들이 달려오겠다는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국가 기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국제 관계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 또는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과에서는 전공적합성에 보다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 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활동으로 발현되었느냐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책들을 읽고 스스로의 지식을 심화시켜 왔느냐 이런 관심사를 저희들이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기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적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소서에도 저의 꿈과 정치의 격과 관련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 뉴스를 평상시에도 많이 보시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면 면접에 있어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정치외교학과 졸업생들은 크게 보면 로스쿨을 가서 법조인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인으로서 중앙국회와 또는 지방의회에서 활약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공직자로서 국가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나아가서 국가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언론인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조직에 가서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세계, 21세기의 한국정치 나아가서 국제정치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공체험을 참여했고 실제로 올해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실제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오셔서 함께 재밌는 대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너무 화목하고 재밌는 곳이니까 내년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예비진입생 여러분들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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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합격 수익 협박에서 바쁘게 하세요 바쁘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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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